오늘 운동은 스쿼트 그리고 오버헤드 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분들 중에 데드리프트를 할 때 요추를 잘 펴고 했는데도 허리를 삐었다라는 분이 계셔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이건 제가 기존에 했던 이야기와 어떻게 보면은 통하는 이야기인데 자 요추를 내가 펴게 되면 아마 이분은 요추가 말리는 걸 너무 걱정하기 때문에 허리를 다칠까봐 허리를 아마 과도하게 펴고 계실 겁니다 허리 끝을 살리듯이 요추를 많이 펴듯이 하지만 이렇게 많이 몸을 펴게 되면은 그 힘으로 절대 무거운 무게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특히 허리 끝을 많이 살리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허리를 신전하는 힘은 요추를 펴는 힘은 내가 지면을 발로 미는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벨의 무게는 계속 올리려고 할 거고 그에 따라 다리가 요추를 요추가 못 버티는 지점이 옵니다 이때 허리가 요추가 많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완전 편한 상태에서 조금만 꿈질을 하더라도 허리는 굉장히 공포를 느끼고 위험하다고 느껴서 통증을 주게 됩니다 이때 실제로 조직의 손상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의 뇌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근육을 수축시켜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긴급사태다 이거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뇌가 판단하면 그렇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끝을 과하게 펴지 않고 데드리프트를 하시는 게 허리를 보호하고 허리를 안 다치는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나 요추를 이렇게 많이 펴게 되면은 그 편 곳에 내가 의식해서 편 곳에 힘이 다 그 부분에 쏠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펴지 않고 어딘가를 펴지 않고 몸 전체를 세팅하게 된다면 어딘가에 걸리는 게 아니라 몸 전체로 무게를 받으면서 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요추를 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요추를 펴지 않는 건지 아니 그러면 허리 요추가 말려도 되는 건지 이게 긴가멘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축구농구 수비할 때 입대에 다리 세팅을 데드리프트 할 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축구농구를 할 때 상체를 많이 숙일 때도 요추를 펴지 않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축구농구 수비할 때 상체를 숙일 때 허리를 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때 허리를 펴지 않아도 상체를 많이 숙였는데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걸 잘 아실 텐데 그 느낌입니다 그게 바로 이 핀지고 그 느낌으로 요추가 버텨집니다 다리를 세팅하게 되면 요추가 저절로 버텨진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추가 아프셨던 분은 그 몸 상태 그대로 데드리를 하는데도 허리가 굉장히 아픈 상태로 데드리를 하는데도 제가 말한 패턴으로 올바르게 데드리프트를 한다면 요추를 과하게 펴지 않고 드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면 아마 바로 허리가 괜찮아질 겁니다 우리의 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선제적으로 통증을 줘서 근육 주 해당 부위 주변의 근육을 수축시켜서 통증을 줘서 움직이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알려주곤 하는데 올바른 패턴으로 제가 말한 느낌으로 움직이게 되면 허리에 통증이 없이 움직이게 돼서 몸은 또 다시 아 그 부위가 괜찮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서 다시 통증을 주지 않고 근육이 수축되는 현상이 훨씬 더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허리를 자주 다쳐도 아무렇지도 않게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을 알고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할 때도 요추를 펴지 않고 들었는데 허리가 아픈 상태에서도 데드리프트를 들면은 오히려 허리가 개운하다고 말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은 주변에 꼭 잘하는 분을 찾아가서 데드리프트를 배워 보시거나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 허리가 정말 안 좋은 분도 허리에 하나도 부담 없이 데드리프트를 드는 방법이 무조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장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코칭하면서 느낀 거니까 무조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